앞서 이주열 총재가 금융 불균형을 우려하기도 했는데, 우리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. 특히 주식시장에서 빚이 불어나는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, 현재 상황과 또 우려되는 점을 이광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주식시장에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비트, 비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? 네, 주식시장의 비투는 신용거래융자라는 지표를 주로 활용하는데요. 살 주식을 정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채우는 식으로 실제 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금액이 최근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 중입니다. 일단 그저께 23조 7200억 원, 또 어제는 23조 6900억 원 등 24조 원대를 향해서 좀 나아가는 모습인데요. 기존 최고치가 지난 9일에 기록했던 23조 7470억 원입니다. 어제 그저께 기록한 금액과 거의 유사합니다.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요. 이 신용거래융자가 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, 지금의 절반 이하에 불과했는데, 지난해 1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에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겼다가, 그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올라 이제 20조 원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. 꽤 많이 또 꾸준히 늘고 있는데, 괜찮은 겁니까? 네, 물론 빚을 내서 사더라도 사둔 주식의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면요. 별로 문제될 게 없겠죠. 하지만 오늘 역대 최고치를 다시 쓴 코스피 내부만 들여다봐도, 오늘 하루 동안 상승한 종목이 427개,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411개였습니다.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. 또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있는 10개의 우량주만 보더라도, 이 중에 5개 종목은 오늘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수 전체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, 실제 투자자별 투자의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.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이 한창 활황을 보였을 때에도, 투자자의 3분의 2는 오히려 손실을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폭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한국은행이 최근 들어서 집계한 자료들을 좀 모아보면요. 일단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765조 원, 1년 전보다 9.5% 늘어난 상태입니다. 기준금리가 여기서 1%포인트 오를 때마다 10조 원씩 이자가 증가한다. 이런 식의 계산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이 1분기 부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떼놓고 금융부채만 상황을 집계해 보면요. 1분기에 금융부채 증가율이 10.9%였는데, 일단 1분기까지는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18.1%로 부채를 앞질렀습니다. 하지만 금융과 관련해서 기준금리 인상 등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을 해보면, 하반기 금융자산 시장, 특히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. 늘 그렇지만 장담할 수 없다,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겠군요. 잘 들었습니다.